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효자, 효녀, 효도 여러분들, 번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9월 모평이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 이제 9월 모평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할 거고, 9월 모평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전 캐스트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뭐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이게 1년에 3번 있는 중요한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을 것이고, 뭐 좌절한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어, 좀 이따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입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찐이에요. 지금부터가 찐입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볼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제목을 보시면 9월 모평 총평 플러스 해설 강의의 뉴 패러다임. 선생님 해설 강의 올린 거를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강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해설 강의의 패러다임을 또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또 해봤습니다. 아주 초고퀄리티 해설 강의를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9월 모평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한 줄 요약 뭘까요? 짜자잔, 똑같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선생님, 뭐 조금 쉬운 거 아닌가요? 등급컷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뭐 다 필요 없죠. 왜? 항상 그 등급컷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출제에 대한 어떤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조금 쉬워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최근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경향이 있었죠. 뭐 킬러가 없어진 건 이미 옛날 얘기고, 킬러, 준킬러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런 데서부터 그냥 버퍼링 벅벅 걸리면서, 선생님은 이제 버퍼링 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거의 그냥 거의 전문항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럼 이제 똑같다는 건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냐? 항상 개념에 충실하면 된다. 다른 거 뭐 문제 벚꽃 풀 필요도 없고, 진짜 개념에 충실하면 되고, 최근 기출 안에 그 개념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선생님 기준으로는 똑같다가 한 줄 요약이고, 총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게 Q&A, 학습 Q&A 게시판에다가 공지사항으로 올려놨던 건데, 요게 지금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6평 전에 내가 5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6평 끝나고 나서 제가 해설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가르친 내용 100% 똑같이 풀어드릴 겁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6평 해설 강의 여러분들 들어본 사항들 알겠지만은, 제가 가르친 대로 일관성 있게 똑같이 풀었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발상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벅벅 풀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 선생님이 보여드렸는데, 9월 모평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6평 끝나고 나서 제가 딱 쓴 거예요. 6월 달에 쓴 겁니다. 9월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월 모의평가에서는 다시 또 제가 가르친 것에서만 나올 거예요. 제가 적중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항상 교과서 중심으로 개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후회했다면 그때 또 후회할 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9월에는 꼭 달라집시다. 3개월이 정말 중요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또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것에서만 나올 겁니다. 왜? 저는 교과서 내용만 가르치니까, 교과서 개념만 가르치니까, 결국에는 그게 전부라는 거고, 수능에서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과서 개념과,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계산력, 이해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력까지, 4개의 능력, 그 4개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수능시험이라는 거고, 그거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완벽하게 똑같고 특별한 경향은 없었다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설 강의에 선생님이 새로운 패러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맞은 것도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 지금 이제 애프터 4라고 돼 있는데, 이 애프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바로 전 캐스트에서, 비포 앤 애프터에서, 구평 보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 구평 보고, 나누어야 되는 거, 10가지 해놨는데, 그 저는 뭐 지금은, 여기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할 건데, 이전 캐스트 안 본 사람들은 꼭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조건 자랑을 해라. 반드시 자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뭐 떨어졌든 올라갔든지 간에, 자기가 자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서 자랑을 하시고, 점수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찍어서 맞췄던 거를, 지금은 해석을 했는데, 아깝게 틀렸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셔가지고, 자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눈치 보지 마라. 잘한 친구 절대 따라가지 마라. 잘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벅벅하셔도 되니까, 걔네들은 걔네들의 길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2등급 이하, 3등급 이하, 4등급 이하, 혹은 그 밑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다 아직은 개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3등급 이하는 개념이 없는 게 100%, 2등급, 1등급 같은 경우에 개념이 완벽하지만, 추론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추론이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샘플링이라는 주제로, 해설강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리셋. 안 되면 개념이요. 리셋 다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9월 전까지 공부했던 게 있잖아. 근데 이제 8월 달에는 여러분들 템포가 빨라야 되려요.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템포 그대로,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9월 한 달 동안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능까지 두 달 정도 남았잖아. 그 두 달 중에서 앞에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9평 직전처럼 벼락치기 모드로 하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거, 나머지 찌끄리기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세 판을 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재를 다 받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을 봤잖아. 그럼 약점도 발견이 됐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투를 공부를 하다가, 뭐 미분까지 하고 적분지휘를 못 했는데, 그럼 이제 공부 한 부분 다 맞았어?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 새로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아, 내가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개념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오케이, 내가 개념은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 해석하는 게 연습이 좀 부족했구나. 하게 되면은, 기출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는지를, 읽으면서 해석하는 연습들. 아, 내가 이제 2등급, 1등급, 위로 100점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딥이, 딥 같은 거 공부하시면서,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문제 해결력 키우고, 추론 능력 키우는 연습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던 거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라. 그 대신에, 계획 세우는 것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기간 많이 남았습니다. 두 달이 넘게 남았어. 전반부, 후반부 쪼갠 겁니다. 자, 전반부. 두 달 중에서 전반부 한 달 동안은, 진짜 그냥 겨울방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거야. 계획 세우기 전에 지금 너무 힘들어. 진짜 뒤질 것 같아. 막 이런 사람은요. 좀 쉬셔도 돼요. 하루 쉬어도 됩니다. 하루 쉬었는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 하루 또 쉬셔도 됩니다. 그래도 눈물이 줄줄 나. 하루 더 쉬셔도 됩니다. 괜찮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리셋이야. 뭐 1등급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개념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 아니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개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중에 상수효과 딥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컴팩트하게. 또 상수효과 딥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상수효과 딥 수강평 보시면, 진짜 막 혁신적이다, 신박하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잖아. 그거 보시면서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 있는 내용들 다 이번에 또 출제가 됐죠. 자, 네 번째는 분류해라. 다섯 번째죠, 얘가. 네 번째가 해설강의였고, 다섯 번째 분류해라. 틀린 데는 이유가 있다. 자, 이 얘기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틀린 패턴, 네 가지. 개념 기출 그대로인데, 공부했던 건데 까먹었구나. 이런 패턴이 있고요. 까먹은 패턴, 암기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된, 이 두 번째, 외우기만 하고 이해를 못했구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 있어. 그 이해가 뭔지. 왜? 수학 공부하면서 이해해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해한다는 게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 줄 아는 게 이해가 아니고, 문제를 푸는 그 과정, 한 과정, 과정, 과정 있을 거 아니야. 그 단계별로, 내가 왜 여기서 미분을 하지? 왜 시기 같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이유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설강의를 보게 되면, 문제를 풀어주잖아. 오,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끄덕끄덕 이게 아니고, DB 3.5 같은 기출 수업 듣더라도, 이거를 막 5회독, 6회독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저께 상담 글 쓰면서, 야, 5회독, 6회독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겉핥기 식으로 한 거야. 이제부터는 천천히 해라. 천천히 이해를 완벽하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제 수능까지 두 달 남았는데, 수능 보고 나서 다시 또 리셋할 타이밍이 없잖아요. 마지막 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막 빨리 내면 안 돼. 개념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상승효과 3.5 여기까지는 막 빠르게 가게 하지만, DB 3.5, 26, DB 딥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스스로 푸는 과정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푸는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5회독, 6회독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라도 모르겠다 싶으면 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패턴은 이게 뭐라고 싶었는데 아직 안 배웠구나 하는 사람들. 선생님 효자들 중에서도 이게 많아요, 아직. 그러니까 선생님 저 3.5 수원 수2를 하는데, 뭐 진도율을 보니까 80% 했고 90% 했고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나는 성적이 오른 걸 기대하는 거는 그냥 요행인 거고, 일단 최소한 선생님 커리큘럼 기준으로 보면, 상승효과에서 3.5에 DB 3.5, 26까지는 끝내고 나서, 다시 2회도 복습하는 단계가 돼야지, 부족한 걸 채우면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 진도를 안 끝내고 나서 이번 9평을 본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진도를 일단 끝내셔야 돼요. DB 3.5, 26까지 다 끝내셔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가지고, 뒷부분 건너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9월 모의 평가를 보게 되면, 원래 14번에서 나오던 것 같은 느낌이 13번으로 나오고요, 15번으로 나왔던 것 같은 문제가 12번으로 나오고, 이렇게 번호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9평 전엔 시간이 없으니까, 스텝 3라던가 어려운 문제까지 여러분들 못 봤을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요, 목표가 3등급이니까 뒤에는 안 볼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4등급 이하가 나와. 그러니까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DB 3.5와 26에서 끝까지를 다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B 딥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 3등급 이상까지 갈 수 있어.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야. 만약 선생님 저는요, 5등급이나 4등급까지 올라가면, 진짜 이번 대박,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스텝 3까지 안 봐도 괜찮은데,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 4등급에서 3.5 벽 뚫고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스텝 3까지 다 보면서 완강시켜야 된다. 그래야 수능에서 안 배워서 못 푸는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야. 물론 개념 자체는 다 들어있지만, 기출에 다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이란 말이에요. 해설관이 보시면은 다 알아요. 14번에서 했던 풀이가 그대로 13번에 사용이 되는 거고, 21번에서 했던 게 14번에 사용이 되고, 이게 번호대가 바뀐 것뿐이라는 거. 그리고 15번, 22번도 요즘 많이 쉬워졌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쉬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주 막 떡락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냥 그 경향 트렌드 안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래서 뭐 트렌드 얘기 나왔으니까, 선생님 수업 중에 또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 그 트렌드라는 수업 하루 이틀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현재 수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트렌드라는 수업은 올해 초에 찍은 건데, 그 트렌드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평이 이제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안 배웠구나, 있을 수 있죠. 자, 네 번째, 다 풀 수 있었는데 쫄아서 급해서 포기했구나. 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풀이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연습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1번, 까먹었구나, 암기, 이해, 안 배웠구나, 진도 나가라. 네 번째,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실수 안 하게 꼼꼼하게 풀고 하는 것들, 쫄리지 말고 급하지 말고, 시험장 운용에 대한 거니까, 그건 수능 시험에서 좀 더 더 우리가 연습해서 강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쵸. 마인드,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총평 이걸로 이제 마칠 건데, 수능까지 승효쌤이 함께 할 게, 제가 이전 캐스에서 했던 얘기죠. 근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짧게 좀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9월 모평에 대한 분석을 선생님이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향이 바뀌었나라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될 줄 알았으나, 전혀 바뀐 게 없다. 선생님 기준으로 보면은, 선생님 커리큘럼 기준으로 보면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컨텐츠에서 제공을 할 건데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 이런 거 니네들 해. 필요하니까 해.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요, 당분간은 파이널 컨텐츠를 새로운 거를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보류를 할 거고, 뭐에 집중할 거냐면은, 제 수강생들, 제 수강생들이라던가, 뭐 신규로 이제 수강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강좌 Q&A라던가, 상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고, 우리 팀 선생님들이 다 있으니까, 같이 답변을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 내가 이 얘기하면 또 무서워. 또 얼마나 많은 상담이 올까. 지금도 이게 선생님 수학선생 중에서 상담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아, 이거 그 답변하다가 결국에는 선생님 그 7월 달에 막 불나고 이러면서 답변을 다 못하고, 그 답변 못 드린 학생들한테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9월 전에 선생님이 리셋이 다 된 상태고, 이제 제로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남기면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까 걱정은 되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선생님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캐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팀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그럼 9월 달에는 뭐합니까? 9월 달에는요, 새로운 컨텐츠가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뭐 96점이나 100점 받았다 그러면 그래, 인정이야. 근데 뭐 92점 이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선생님 커리큘럼의 컨텐츠들 가지고도 공부할 게 아직도 너무나도 많다. 3.5 복습하셔야 되고, 필요한 사람들은 기계공 복습하셔야 되고, DB3.5 다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효과 DB나, DBDIP 같은 거 아직 완강 안 됐잖아. 그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너무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구평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벅벅 막 문제를 푼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막 연계라던가 이런 거에 집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 그런 방법들, 태도,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해설강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커리큘럼 만들기 시작하면서 했던 그런 일관성 그대로 지금 6평, 9평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수능도 똑같이 그 틀 안에서, 교과서 틀 안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확실하고 선생님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지. 수능 끝나고도 내가 또 해설강에 찍을 거지만, 그때도 난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 똑같이 풀 것이다. 그 예외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9월 5평 끝나고 나서 당연히 마음이 좀 안 좋겠죠. 그쵸? 마음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물론 있긴 있죠. 근데 뭐 수학은 막 올랐는데, 전과목 다 올라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들도 있다고 너무 축하해요. 아, 축하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또 잘 봤다고 제발 기만질 좀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해. 선생님 캐스트에 댓글에다가 야, 왜 이렇게 쉬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괴롭겠냐.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해. 야, 너만 잘하니? 다른 친구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나도 수학 잘했어. 나도 잘했어. 나도 수능 잘 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야, 왜 이렇게 쉽냐?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냐. 그쵸?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생각들 하시고, 지금 좀 슬픈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 일단 위로의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해주고 싶고, 왜냐하면 시험이 끝나면 100%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좀 상처를 받고, 아, 아쉬운.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일단 힘들 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휴식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느냐. 뭐 귀여운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거 귀여운 것들 보시고요. 염순이 사진 보시고, 백의 사진 보시고, 이러면서 좀 차분하게, 심호흡하시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마음을 좀 다스리세요. 그래서, 아, 이제는 진짜 좀 해야겠다. 이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삼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 이거지.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 학원 가셔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학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주어진 거는 웬만하면 빠트리지는 말고, 할 거는 다 하되, 만약에 진짜 힘들다 이러면 뭐 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할 거는 다 하되, 뭐 자습을 예전에는 뭐 12시까지 하고, 새벽까지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은, 좀 일찍 자고, 주말에도 뭐 푹 쉬고, 이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좀 회복을 하고, 아, 그래. 남은 기간이 뭐 60일이나, 63일이나, 66일이나, 뭐 큰 차이 없어요. 두 달 남았어. 두 달 동안 여러분들, 선생님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전체 다 한 바퀴, 두 바퀴도 돌릴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겨울방학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란 말이야.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학을 한 바퀴를 다 보는데, 선생님 그렇다고, 선생님 뭐 수학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뭐 한 4시간, 5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수교과 수학 1 같은 거를, 3일, 4일 정도면 끝난단 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다 교과서 안에서만 출자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벅벅할 생각만 안 하면, 교과서 개념만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개념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물론 한 번 듣고 되는 건 아니야. 반복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양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지금 6개월치가 남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담 그래도,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6평 끝나고 나서, 완전 노베이스를 시작해가지고,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도 많고, 선생님 수강표현이나 Q&A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그런 케이스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방향만 잘 잡으면 돼. 오케이? 여러분들 파이팅! 스위팅 하시고, 수포자들 파이팅 하시고요. 선생님 또 수퍼 히어로 아니야? 이거 지금, 배트맨 이런 거 하고 지금 온 거잖아. 제가 했습니다. 저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남은 기간 동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가 다 업로드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최대한 시간을 쓰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파이널 컨텐츠는, 뭐 9월 말에 나올 수도 있지만, 추석도 있고 라니까, 한 달이면 되는 거예요. 파이널을 막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 공부 제대로 잘 하시고 나서, 일단 해야 될 진도를 다 나가시고 나서, 선생님이 진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압축해서, 파이널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짜자잔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상승효과를 경험할 것이다. 그거를 믿고요. 선생님도 제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입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찐찐찐찐 시작이에요. 찐찐 찐찐 찐찐, 알겠지? 지금부터 다 울지 말고 웃어. 웃어, 웃어, 웃어. 바이바이, 고생했어.